자,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. 지하 2층에 상가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렛츠고! 누구지? 개리야, 1점 얻어야 돼. 난 4점. 아, 떨려. 떨려, 떨려. 자, 한번 시작해볼까, 가보세요? 예, 샤오. 준비됐습니다. 자, 멀리 보자, 멀리 보자, 멀리 보자. 에이, 다 뛰고 있대. 어? 아, 진짜. 아, 이게 아침인데 진짜. 어황하수! 붕아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armedços! 기름이 없는 웅네? 형 거기까진 아닌 것 같은데요? 안 된 것 같은데? 아씨 내가 먼저 붙어야 되는데? 아씨 내가 먼저 붙어야 되는데? 형이랑 형 따라가면 뭐 있을 것 같아 두 살 다! 두 살 다! 두 살 다! 두 살 다! 어? 자신인데? 두 살? 내가 붙였어! 내가 붙였다고 여기! 아! 수영진아! 수영진아! 내가 붙였어! 야 어떻게 하냐고요? 정말 반갑습니다. 6년 정도 만에 아 예 아 이거 넘으면 첫 출연인데 머리도 이거 좀 오늘 힘주고 하고 왔는데 아 미션에 대한 요침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러고도 잡으면요 그럼 제가 이제 포기할게요 진짜 인기가 원인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? 아 이거 어떻게 하러?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왜? 아니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야 너무 좀 추긴 한다 야 야 생각도 못 했는데 수영이는 야 너무 모르는 거야 형들 야 너무 모르는 거야 형들 야 나 잘했어?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어 야 승기가 벌써 6일 됐어 야 승기 뭐 저기 엑스민 할 때 고등학교 때 봤는데 고등학교 때 데뷔했을 때 얘 정교회장이었잖아요 우하 그렇게 어수러 이거 이거 아니면 얘가 약간 멈추데 멈추야 멈추야 점심을 해봐 탈멧 좀 못투게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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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nca 신경 Kerry 몸씨가 되요, 몸씨야, 몸씨야, 몸씨야. 헬멧 좀 벗어, 벗어, 벗어. 승기야, 승기 알았어. 멋있어, 멋있어. 슬레이트 한 번 쳐, 광수야. 광수야, 광수야. 아니 저보다 동생이잖아요. 자, 런쇼맨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승기하고 친해. 진짜 전공이 되겠지만 신혜씨도 고등학교 때. 승기는 진짜 엑스맨 이후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너무 반가워요. 저 진짜 잘 보고 있었거든요. 보고 있었어? 이럴 프로그램에서 제가 홍길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. 재미있어도 재미있다고 시원하게 말합니다. 내 친구는 매주 재미있다고 저한테 문자하는데? 아, 재미있다고. 오늘 진짜 아침 일찍부터 이게 뭐예요, 오늘? 정수는 어떻게 되시죠? 4점입니다. 0점입니다. 0점입니다. 0점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. 각자 점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. 네, 그렇다. 미션 받고 나서 바로 그 점수 어떻게 쓰는지. 아, 그래요?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미션인가 보다, 미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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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